오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5개의 가격표시제를 시행합니다. 도내 전체 음식점 중 약 10%인 4,900여개 업소가 적용 대상으로 최소 5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출입구 등에 표시해야 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인원수와 중량의 규격도 병행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소비자들의 식육가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식육 100g당 중량가격표시제도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